오, 따뜻하다. 생크림은요? 나 단거 먹고 싶었는데. 생크림은 몸이 별로 안 좋잖아요. 대신 피로회복이 좋은 꿀 넣었어요. 꿀이랑 커피가 어울려요? 부드럽고 달달하니 맛있네요. 그쪽처럼 피부에 기름기 많고 푸석푸석한 사람은 꿀 넣은 커피가 딱이에요. 그쪽은 하루라도 나 안 놀리면 혓바늘이 한 해까지 승천하죠? 진짠데?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불필요한 셀룰라이트도 제거해주고 또 그 꿀은 보습효과가 좋아서 피부에 좋은 거는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화학점공했다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커피팩에 보통 꿀 넣는 거잖아요. 각질 제거에 보습효과까지. 뭐 사용하기 번거로운 게 문제지만. 굳이 번거롭게 사용하랍니까? 안 번거롭게 만들면 되지. 아, 그거 일일이 발라야 되고 또 씻어내고 또... 어? 그러네? 마스크팩으로 만들면 번거롭지도 않고 좋을 텐데.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 얻었어요. 고마워요. 빨리 연구하러 가야겠다. 네? 지금 간다고요? 아, 좀 쉬면서 해요.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거든요. 뭐야? 어제 여기서 밤샌 거야? 응, 오셨어요. 어? 이거 언니가 덮어준 거예요? 아, 엄청 추웠는데 고마워요. 나 아닌데? 방금 했어. 그래요? 그럼 누구지? 아, 정말 저 불쌍 정말. 앉아, 수업 좀 이리 와, 여기 와서 해요. 쪽팔리게. 아직 두 번밖에 안 쓴 거라. 지금은 아직도 쓸만해요. 이거 봐요. 이거 써요. 아유, 정말. 아구, 고급스럽게 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습은 해왔어요?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아유, 예습은 기본 아닌가. 하여튼 학창시절 공부 못한 티를 내기는. 아유, 이거 봐요. 예습은 말이죠.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와, 똑똑하신 분이랑 역시 다르네요. 그럼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은 뭘까요? 니은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잘하셨어요. A와 B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니은이 정답이겠죠? 다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차집합으로 넘어가서. 잘 모르겠거든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저,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요.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죄송한데 일단 진도를 뽑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네, 뭐. 휘봉 씨는 안 가? 전 오늘도 야근하려고요. 먼저들 들어가세요. 너무 무리한다. 어제도 야근해 놓고. 그게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요. 밥은 먹었어? 그렇게 에너지 드링크만 자꾸 먹고. 밥이라도 잘 챙겨두세요. 걱정 말고 먼저들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오세요. 첫 소문 어떤 거셨어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오늘 참 재밌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쪽지 시험도 봤는데 점수도 잘 나왔어. 오, 그러세요? 몇 점이나 받으셨는데? 다윤 할머니보다 훨씬 고득점 받았지. 아유, 저기. 내가 잠깐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나도요,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요. 100점에서 10점 맞았으니까 그거 괜찮았죠? 아유, 그 참. 아니, 자기는 20점이면서 뭐. 아니, 10점, 20점 하면서 누가 들으면 뭐 1, 2대가 하는 줄 알겠어요? 희봉 씨 또 야근한데 형이 갖고 가서 좀 챙겨줘. 또? 왜 안 많죠, 이기도 하고. 희봉 씨 요즘 스트레스 많은가 봐. 부담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네. 뭐, 신경 써주는 건 고맙긴 한데. 어? 아니, 뭐. 아니야. 근데 네가 직접 정해주지, 왜 나한테? 그냥, 저기. 내가 챙겨줬다고 하지 말고 그냥 형이 줘. 음, 뭐. 알았어. 아, 에스테틴 열쇠 줄게. 어?